다음 이제 한번 이더리움을 봐볼까요? 많은 분들이 사실 지금은 비트코인보다 이더리움이 좀 포텐이 크다, 상승할 여력이 크다라고 하셨는데 이더리움이 과연 어떤 움직임을 가지고 있을지. 이더리움 같은 경우도 어쨌거나 비트코인이 CME 갭을 채우면 얘도 조정을 받기는 할 거잖아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일단은 단기적으로 차트상으로는 좋기 때문에 CME 갭을 당장 채운다고 하는 것도 아니고 단기적으로는 매수 위주로 가져가라고 했던 것처럼 이더리움도 제가 봤을 때는 1봉 2평선 있잖아요. 여기 아마 얘가 하락을 해도 조정이 나와도 한번 이런 식으로 다시 상승을 쳐줄 거예요. 상승을 쳐줄 거라서 제가 봤을 때는 분할 매수, 분할 매수 한번 진행해 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단기적으로. 단기적이라면 얼마 정도의 기간을 말씀하시는 걸까요? 일단은 여기는 안 끼어야 될 것 같은데 여기 가격이 3,250달러 정도 될 것 같거든요. 어제만 해도 3,300달러 선이었고 그저께만 해도 한 3,200? 그랬던 것 같은데 3,250달러 정도는 지지해주면서 눌림이 오고 다시 상승을 이어나가야 될 것 같기는 해요. 이 정도 선에서는 지지를 받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대략은 분할 매수를 친다고 하면은 하면은 뭐 한 이 정도 이렇게 손익비가 나오지 않을까요? 대략? 어, 하락 퍼센트가 한 4% 분할 매수를 내가 좀 더 보수적이게 한다. 그러면은 스탑러스를 3%에서 4% 정도 좀 기준을 잡아 넣고 끌고 가는 그런 방향대로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이더리움은 이제 ETF 소식이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렇게 된다면 지금의 추세가 아예 달라질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그렇기는 한데 일단은 얘가 얘도 비트코인도 앞서 그랬지만 얘도 지금 기술적 반등치에서 비율에서 걸렸거든요. 딱 여기서 걸렸어요. 61.8%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여기를 계속해서 돌파하려는 시도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움직임들을 두고 제가 눌림이 왔을 때는 분할 매수해서 단기적으로 계속 트레이딩을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한 거고 롱 위주의 전략으로 결국에는 이제 중장기 관점에서 이더리움이 좀 본격적인 상승을 펼쳐지기 위해서는 이 하락 추세선을 결국에는 돌파를 해줘야 돼요. 돌파를 해줘야 돼가지고 지금 아마 한 23일 정도 예상했나요? 네, 23일이요. 승인을. 그러면 이쯤이 되겠죠. 네. 그러면은 23일이면 다음 주? 다음 주에? 다음 주 화요일이죠. 다음 주 화요일. 미국 시간 다음 주 화요일. 그러면은 한국 시간으로는 다음 주 수요일 정도? 근데 뭐 돈 들어오고 이런 거 보고 생각하면은 한 다음 주 수요일? 한 이 정도 하면은 제가 봤을 때는 뭐 ETF 승인 기대감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정도 구간까지는 계속해서 뭐 오를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 눌림에서 한번 받아보고 한번 좀 가져가보는 걸로 하는데 일단 중요한 거는 뭐냐. 이 하락 추세선을 결국에는 돌파를 못 해주면은 얘는 아직도 이 하락 추세선의 고점이 낮춰지는 형태의 구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거다. 약세 구간이다. 그래서 여기를 돌파를 해줘야 돼요. 결국에는. 하락 추세선을 돌파를 해줘요? 한 3,900달러 정도가 되겠네요. 여기를 돌파를 해서 마감을 강하게 해준다. 그러면은 얘는 이제 본격적인 상승세를 만들어 나가려고 하구나. 라고 봐도 될 것 같아요. 그 전까지는 약세 구간에서의 움직임이다. 그러니까 이더리움도 비트코인만큼은 아니지만 CME 갭을 채울 것 같고. 그렇죠? 그러고 나서 이제 뭐 ETF 승인이 지금 일주일밖에 안 남았는데 그 승인이 날 때까지 저 3,900선을 뚫어줘야 돌파는 지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뚫어줘야 상승장으로의 전환이고 그게 아니라면 또 그것도 지켜봐야겠죠. 그렇죠. 약세장이 유지가 될지 아니면은 자금이 생각보다 많이 들어와서 가격이 어떻게 되고 이건 또 알 수 없는 거니까 일단 그 3,900달러 선을 뚫느냐 혹은 3,250달러 선 아래로 눌려지느냐 그게 좀 중요하게 지켜봐야 되는 부분이 되겠네요. 그래도 많이 올랐어요. 엄청 많이 올랐죠. 중요한 자리에서 딱 살려줬어요. 그 중요한 자리가 2,800 여기 딱 저점을 지켜주고 반등을 쳐줬어요. 저 때 깜짝 놀랐잖아요. 2,800 내려가서 3,000이 뚫렸다고? 이러면서 진짜 깜짝 놀랐는데 금방 곧 다시 회복을 해가지고 올라와서 다행인 모습이었고요. 저는 이제 다음 솔라나인데 제가 이상하게 마음이 가는 곳입니다. 가지고 있진 않지만 아, 솔라나요? 네. 이상하게 마음이 가는 솔라나. 솔라나 같은 경우는 지난주에 말씀드렸다시피 우선은 이더리움처럼 마찬가지로 지금 패턴 자체는 좀 다르긴 한데 얘도 하락 추세선을 돌파해줘야 돼요. 지금 근데 이더리움보다는 그래도 솔라나가 조금 더 패턴 자체가 긍정적인 패턴인 게 뭐냐면은 이더리움은 하락 삼각형이었거든요. 이런 식으로 고점이 낮아지고 저점에서 지지를 받는 일정한 저점에서 지지를 받는 이건 하락 삼각형이에요. 하락 패턴. 근데 솔라나는 상승 추세에서 하락 채널이 생겼죠. 네. 그리고 이 하락 채널권 안에서 움직여주고 있잖아요. 네. 이거는 불플래그 패턴이라고 해서 상승 지속형 패턴이에요. 그러면은 일단은 패턴적으로는 솔라나가 좀 더 좋은 거죠. 패턴적으로 솔라나는 이렇게 움직이다가 오를 수 있는 패턴이고. 이더리움은 하락 삼각형이기 때문에 하락 추세선은 결국에 돌파를 해줘야 돼요. 그 전까지는 약세 패턴이에요. 네. 그리고 솔라나는 지금 장기적으로는 긍정적인 패턴을 만들어가고 있는 거고 그리고 얘도 이더리움과 마찬가지로 계속 하락 트렌드에서 저항을 받고 그래서 얘도 이 지점을 돌파를 이번에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게 일단 중요한 거고 그래서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게 여기 이 위치 이 가격대를 결국에 깨지 않냐 깨느냐 깨지 않냐 이거를 좀 주의깊게 보라고 했는데 그러면은 여기가 손절 기준가가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좀 트레이딩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여기 손절 잡고 이때 매수를 한번 진행해봐도 됐었던 자리에요. 근데 일반적으로 지금 시청하시는 분들은 직장인분들 많으시고 곧바로 대응을 하시는 분들이 하실 수 있는 분들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정석적으로 가야죠. 좀 안정적으로 이 패턴에 대한 이제 매수 타점은 패턴 돌파가 나왔을 때요. 패턴이 이제 컨펌이 되고 눌림이 왔을 때 이런 자리가 매수 포인트거든요. 그래서 아마 지난주에도 제가 솔라나는 일단은 좀 더 지켜보면서 돌파가 나오는지 보고 돌파가 나온다면은 이런 눌림 자리에서 매수를 대기를 하는 게 좋을 것 같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네. 그래서 지금 일단은 이번에도 돌파를 위한 그런 움직임이 계속 좀 시도가 되고는 있어요. 결국에는. 그렇기 때문에 좀 아직까지는 좀 더 지켜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이 하락 채널 구간 안에서 만들어가는 추세 자체는 긍정적이에요. 쌍바닥 형태잖아요. 이렇게 저점을 두 개를 형성을 하고 이 W자 모양으로 해서 이런 식으로 해서 파동을 돌려나가는 굉장히 정석적인 패턴이거든요. 그러니까 비트코인도 마찬가지지만 지금 솔라나가 되게 정석적인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 게 뭐냐면은 얘가 정배열에서 역배열로 전환이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데드크로스가 한 번 났었어요. 근데 결국에는 다시 얘가 돌려나가려는 움직임이 보이고 있는 게 쌍바닥 형태로 파동을 돌려나가서 다시 골든크로스를 내면서 골든크로스를 내면서 이런 식으로 다시 정배열 전환해가지고 강하게 상승하려는 이런 형태의 움직임이다. 그래서 솔라나는 이런 부분 좀 주의깊게 보면 지금 추세를 되게 나쁘지 않게 긍정적으로 만들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럼 솔라나도 마찬가지로 CME 갭을 채우러 내려갈 수도 있나요? 만약에 비트코인이 CME 갭을 채우러 내려간다면 솔라나도 당연히 조정은 나오기는 하겠죠. 근데 이제 대신에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은 제가 이제 그래서 이제 말씀을 드렸던 게 CME 갭을 채운다는 이 관점 자체는 그냥 참고만 하고 일단은 가능성을 열어두면서 대응을 하라고 했던 게 우선은 단기적으로는 매수가 유리하다고 했잖아요. 네. 알트코인들이 이제 조정이 이제 전체적인 시장의 조정이 마무리돼서 파동을 돌려나가서 이제 상승 사이클을 시작하는 초입이라면은 알트코인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상승세를 만들어 주겠죠. 왜냐하면 지난 3, 4개월간 제일 많이 조정을 받았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비트코인이 만약에 CME 갭을 채우기 전 추가 상승을 하는 움직임에서 솔라나는 완전히 크게 더 강하게 오르고 여정도까지도 오를 수가 있어요. 이미 앞서서 그랬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좀 개별적으로 볼 필요도 있을 것 같기는 합니다. 좀 비트코인이 CME 갭을 채운다는 이런 걱정 때문에 알트코인들의 매수를 좀 망설이고 이러는 것보다는 좀 괜찮은 이런 매수 타점이 오면은 좀 시도를 해보는 것도 좋지 않겠나. 저 매수 타점이 얼마인가요? 매수 타점은 대략 한 이 정도 되겠네요. 162달러. 네. 일단은 지금 한 이 정도 부분을 돌파하는지를 먼저 봐야겠죠. 한 170달러 정도. 170달러. 170달러 돌파하고 나서 얘가 돌파하고 나서 울림이 오면은 아마 이 평선이 이렇게 뭐 가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이 평선에서 지지를 받는지 보는 거죠. 네. 그렇게 되면은 이 평선에서 얘가 떨어졌는데 이 평선을 이탈하지 않고 여기 위에서 횡보를 해준다. 지지를 받는다. 그러면은 매수 끌고 가봐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솔라나는 지금 다른 코인들에 비해서 타트가 굉장히 정석대로 잘 가고 있기 때문에 네. 긍정적이게 잘 만들어가고 네. 저 170달러 선을 저 하락 투세선을 뚫고 가느냐 아니냐가 좀 중요한 포인트가 되고 그걸 만약 뚫는다면 아주 얘도 강세장 기대해볼 만한 건가요? 지금 중량기적으로 패턴 자체가 굉장히 좋으니까 그러니까 얘가 사실 비트코인이 지금 똑같이 이 패턴을 만들고 있잖아요. 솔라나 같이 비트코인도 아까 보여드렸지만 지금 상승 추세에서의 하락 채널을 만드는 거잖아요. 비트코인도 그렇기 때문에 지금 비트코인하고 똑같은 이런 하락 채널 중량기 추세인데 솔라나가 먼저 돌파를 할 수도 있다는 거죠. 한번 지켜봐야겠네요. 그럼 다음으로는 이제 XRP를 한번 볼까 하는데 XRP가 정말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아까도 황금튼튼이님께서 리플이 움직인다 리플이 왜 이러지 하셨는데 리플 왜 이러는 겁니까? 리플이요? 네. 지금 무슨 상태길래 이렇게 왜 이러는 거야? 라고 하시는 건지 한번 차트를 봐주시죠. 리플은 아주 차트가 다이나믹합니다. 리플도 최근에 비트코인이 급락했을 때 주요 지지선 한번 이탈을 했었네요. 맞아요. 0.42달러 여기를 이탈을 했었는데 일단은 빠르게 되게 다시 회복을 말아올려줘서 회복을 해줬고 지금 일단은 주말에 좀 움직임이 있더라고요. 주말부터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좀 강하게 상승을 해줬는데 어차피 결국에는 리플은 아직은 아직은 좀 박스권 아직은 박스권 박스권 지금 하단이에요. 그냥 계속 근데 이제 최근 들어서 조금 달라진 점은 뭐냐 조금 이제 긍정적인 전환은 뭐냐 그래도 일단은 주가가 캔들 자체가 이평선 위로 돌파를 해줬어요. 위에서 놀고 있어요. 그전에는 박스권 하단이기는 했지만 캔들이 이평선 역배열 저항을 계속 받으면서 우한양 횡보스를 그려나갔거든요. 아래에 있었네요. 그러다가 주요 지진은 이탈을 한 거죠.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스타번팅 으로도 볼 수가 있는 건데 결국에는 스타번팅 한 번 하고 돌파를 해서 일단은 이제 캔들릴이 이평선 위에서 이제 안착을 하는지 보면 좋을 것 같고요. 이평선도 살짝 이렇게 말려서 끝이 올라가잖아요. 네 맞아요. 얘가 여기서 눌림이 오더라도 위에서 눌림이 오더라도 이평선 이제 지지를 받으면서 중장기 이평선 이런 식으로 이제 밑으로 깔려나가고 이런 식으로 이제 돌려나가나 움직임. 그러면서 주가는 이렇게 상승을 하고 이런 거 보면 좋을 것 같아서 일단은 그런 관점을 봤을 때 리플은 일단은 뭐 이전 최근까지와는 조금 다르게 캔들이 이평선 위로 돌파를 해줬다라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되면 박스권 관점이라도 긍정적인 그런 전환을 나타냈으니 여기서 이제 한 번 우리가 완전 저비중으로 조금씩 이제 사모아가 볼 필요도 있을 것 같다. 어쨌든 지금 박스권에서 계속 행보를 하고 있는 모습이었지만 긍정적인 거 딱 하나 있다면 그 이평선 위로 캔들이 안착을 했기 때문에 그 투세를 이어간다면 또 괜찮지 않을까 하는 거죠. 리플에 또 지금 호재 기다린 호재가 좀 있어서 합의를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 CME 그룹이 이제 벤치마크 추가하기로 하고 하면서 이게 오른 거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앞으로 뭐 CBDC니 계획한 것들을 잘 해나간다면 저 박스권을 좀 뚫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 해봐도 됩니까? 하반기 내에는 뚫겠죠. 하반기 내에요? 하반기 내에는 하반기면 6개월인데요? 네. 하반기 동안 뚫어서 왜냐하면 리플이 오를 때 이렇게 오르잖아요. 너무 급격하게 너무 급격하죠. 수직 상승을 해버리니까 그러니까 리플은 상승하고 나서 얘가 지지 받을 때 사야지 이런 것보다는 평소에 그냥 조금씩 이런 식으로 이제 좀 긍정적인 전환점을 보였을 때 지금부터 조금씩 완전 완전 접이 조금씩 해가지고 사보기 시작해야겠다 가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뭐 이슈 하나 긍정적인 호재 하나 발생하면 수직 상승을 해버리니까 이거는 뭐 하고 나서 마감 보고 지지 받는 거 보고 사야겠다 하면 얘는 먹을 수가 없어요. 타이밍은 놓치는 거군요. 그렇죠. 거의 뭐 밈코인급의 급등이어가지고 보세요. 과거에도 상승한 거 보면 수직 상승이에요. 이런 거는 우리가 안착을 보고 뭘 하고 사야겠다 이거는 좀 늦을 것 같네요. 여전히 박스권이긴 하지만 긍정적인 추세를 하나 돌아섰기 때문에 이 좀 리플을 그래도 아직 한 번 더 믿어보겠다 하실 분들은 지금부터 조금씩 조금씩 모아가셔서 급등을 기다리시는 게 베스트다 라는 말씀이시고요. 그럼 이제 좀 봐달라고 부탁하신 차트들을 좀 볼까 하는데 E&A E&A 지금 티커명을 올려주신 것 같아요. 황금 튼튼이님께서 다섯 개를 올려주셨는데 일단 E&A를 제일 먼저 얘기해주셨기 때문에 E&A를 한 번 봐주시죠. 이게 맞는지 모르겠는데요. E&A 일봉 차트거든요. 일봉 차트인데 이게 어떤 무슨 코인인지는 저는 모르겠고 차트 관점에서만 보면은 지금 일단은 여기가 상장가인 거죠. 여기가 상장가 상장가가 이 정도 0.3달러 정도 근데 지금 상장가까지 왔네요. 이게 상장한 지 얼마 안 됐어요. 올해 4월 초에 정말 얼마 안 됐네요. 상장을 올해 4월 초에 했고 근데 보통 상장 코인들이 크게 오르다가 시장 영향도 있겠죠. 지금 보통 상장가까지 오기도 하고 상장가 이하로 더 떨어지는 경우도 많아서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일단은 다른 상장된 코인들보다 완전히 더 나쁘다 이런 거는 말은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그냥 단순히 차트 기술적 관점으로 봤을 때 매수할 자리는 아니다. 왜냐하면 뭐 지금 하락 추세예요. 그냥 지금 하락 추세예요. 뭐 이렇게 돌파라도 나와야 돌파라도 나와야지 그거 아니고서는 지금 하락 추세죠. 이게 또 상장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차트가 막 이렇게 쌓인 게 아니다 보니까 더 그냥 지금 추세만 보면 하락 추세이기 때문에 매수할 때는 아니다 라는 말씀이시고요. 그렇죠. 그냥 단순히 이렇게 볼린저 밴드 이렇게 추가해서 여러분들이 보셔도 보시면은 이게 이제 중간선이 61선이거든요. 61선? 네. 중간선 이거를 검은색으로 한번 바꿔볼게요. 검은색이 이제 61선이고 이 파란선은 제꺼 이제 2평선인 거고 이게 이제 볼린저 밴드인데 볼린저 밴드 딱 켜놓고 이제 봐도 그냥 하락 추세잖아요. 그렇네요. 적어도 캔들이 적어도 캔들이 61선 위로 계속 관착하려는 시도는 있어야죠. 지금 근데 61선이 계속 하향 추세로 향하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은 적어도 과거에 이때처럼 이때처럼 61선이 하향 추세에서 횡부 추세로 전환되는 이 시점이 적어도 나와줘야 돼요. 이게 비트코인도 마찬가지거든요. 비트코인도 이번에 오르기 전에 횡부 추세로 이렇게 전환이 됐어요. 네. 그러고 나서 이렇게 오른 거거든요. 비트코인 예시를 하나 들어주면은 비트코인도 보시면은 이렇게 봤을 때 결국에는 이 61선 기준으로 해서 계속 저항받다가 옆으로 밀어주면서 이제 이렇게 오르는 거거든요. 지지받기 시작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이 코인도 그런 관점을 봤을 때 매수하기가 좀 그런 자리다. 지금은 하락 추세가 지지 중이니 매수 타이밍은 아니다. 그리고 또 봐달라고 하신 게 온도코인 온도코인 스택스 렌더 봐달라고 하시는 게 많습니다. 온도 온도 이거 맞죠? 네. 온도코인 같은 경우는 오히려 아까 방금 전 코인하고 비교했을 때 오히려 얘는 괜찮죠. 왜냐하면은 중장기적으로 얘는 상승 추세를 꾸준히 잘 유지해주고 있고 그러니까 이거를 뒤집어 놓으면은 아까 그 코인이 되는 거예요. 이거를 이렇게 뒤집어 놓잖아요. 아까 그 코인이 되는 거죠. 다시 빨리 완성복궁해주세요. 그러니까 지금 같은 코인은 그래가지고 지금 이 평선도 정배열인 상태에서 조정은 왔지만 조정은 왔지만 일봉 위에 있네요. 데드크로스는 아직 안 나왔어요. 역배열 전환을 아직 안 해줬기 때문에 얘는 빠르게 다시 올라와 준 거죠. 사실 그렇기 때문에 얘는 다시 여기서 횡보를 했을 때 얘가 일봉 이평선 밑으로 다시 이탈하지 않고 이제 올려나갈 거냐 이거를 보면 될 것 같아요. 이거를 보면 될 것 같아서 딱 이 자리 뚫으면 딱 될 것 같거든요. 얼마죠? 이게 지금 1.23달러 정도 되는데 만약에 이제 주가가 이 정도 돌파가 나오기 시작하면은 얘는 어느 정도 여기서 횡보하고 나서 상승 추세로 이제 돌려가지고 일봉 이평선도 이런 식으로 해서 같이 올라갈 움직임이 만들어질 거예요. 그래서 1.23달러 돌파하는 시점부터 얘는 추세가 좋아진다. 온도코인은 지금도 어쨌든 상승 추세를 가지고 있고 아직 데드크로스도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저 1.23달러 저거를 돌파하게 된다면 완전한 추세가 좋아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1.23달러를 돌파를 하는가를 좀 지켜봐야겠네요. 네. 네. 그리고 또 봐달라고 하신 게 스택스? 너무 짧게 짧게 보고 넘어가나요? 스택스를 아마 전에 한 번 본 적이 있어요. 네. 잘 기억하기만은 전에 한 번 봤었는데 그때 기억하고 있는 게 그 질문 주신 분이 이건 손절을 어디서 해야 되냐 그런 질문이었거든요. 왜냐하면 여기 지금 표시가 돼 있는 거 보니까 저때 손절하라고 찍어주셨나봐요. 여기 이탈하면 손절하라고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일단은 한 번 오르기는 했지만 결국엔 떨어져가지고 예상 지지 구간까지 내려왔잖아요. 네. 예상 지지 구간까지 내려오고 지금 지지를 되게 깔끔하게 잘 받아줬어요. 일단 그리고 반대기 강하게 나아졌어요. 그러니까 이런 지지를 확실하게 좀 받아줘야 되는 구간에서 이런 식으로 지지를 확실하게 받아주는 움직임이 나오면 이거는 꽤 괜찮은 거거든요. 왜냐하면 지켜줄 자리 지켜줬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얘도 일단은 조금 더 보기는 해야 돼요. 왜냐하면 아직 일북 이평선이 안정화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제가 알트코인을 아직 좀 제가 관심 가는 주목하는 알트코인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공유를 드리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일단 전체적으로 아직 안정화가 되지 않았어요. 추세가 알트코인들이 일부 한두 개 정도 몇 개 정도는 안정화된 종목들도 있기는 하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다 이런 식이에요. 적어도 아직 하락추세선을 돌파는 해줘야 돼요. 스택스도 지금 딱 하락추세선 딱 보이는 거 있잖아요. 적어도 여기는 돌파가 나와서 파동을 옆으로 밀어주고 그다음에 올리는 그림. 적어도 이런 그림이 나와줘야 이런 자리에서 제가 일부 2평선 이제 역배로 정별로 전환이 되어 가고 있고 이쯤에서는 얘가 분출을 할 수 있는 타이밍일 것 같다라는 게 보이면 아마 이런 자리에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주목하고 있는 코인 이런 거 공유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전까지는 리스크하다. 어쨌든 오르락내리락 계속했지만 주요 지지선을 밟고 다시 올라온 모습이기 때문에 물론 아직 알트장이 오지 않았고 알트코인이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긴 하지만 저걸 잘 뚫고 올라가서 2평선이 다시 정별로 바뀌고 하면 또 어쨌든 가지고 있어야겠네요. 스택스요? 네. 뭐 이때 손절 못했으면 가지고 있어요. 기회비용을 놓쳤죠. 그래도 지금 저만큼 가격을 회복을 했으니까 또 차라리 가지고 좀 길게 보셔도 괜찮은 차트인가요? 아직은 모르겠어요. 아직은 모르겠는 차트. 아직은 카락추세는 돌파를 해줘야죠. 일단은 뭐 앞서 비트코인이 긍정적인 추세를 만들어줬으니까 알트코인들도 이제 하반기에 뭐 다 긍정적이게 전환되겠죠. 그러면 스택스를 추천하시는 그날이 올 때까지 저희 AM과 함께 해주시고요. 그리고 렌더도 봐달라고 하셨습니다. R&DR 제가 보는 거는 딱 단순해요. 얘도 똑같아요. 그냥 아직 카락추세예요. 알트코인들이 저점 대비해서 많이 오르긴 했어요. 비트코인이 오른 만큼 얘도 당연히 오르기는 하는데 워낙에 알트코인들은 그동안에 최근 한 3, 4개월 동안에 많이 하락한 게 있다 보니까 저점 대비해서 많이 오른 거지. 사실 저점 대비해서는 지금 한 20% 올랐거든요. 저점 대비해서 많이 오른 거지 전체적인 추세를 놓고 봤을 때 그냥 하락추세예요. 그냥 계단식 하락의 반등 얘가 또 여기서 이렇게 반등 주는 척 하면서 이렇게 떨어질 줄 누가 알아요. 적어도 얘가 이 정도는 올라줘야죠. 이 정도는 올라주고 이런 추세는 만들어줘야 얘는 추세를 이제 돌려나가려고 하고 있구나. 전환을 하겠구나. 그러면 이거 돌파 한번 보자 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는 거지 지금 그 전까지는 정말 굳이 얘를 막 매수 전략을 좀 어떻게 생각해봐야겠다 하는 거는 무의미예요. 하락추세. 다 비슷한 것 같아요. 저런 하락추세 알트코인들이 다 저런 하락추세를 좀 가지고 있고 2평선도 보면은 역배열이고 그렇죠. 맞아요. 그리고 저 1봉마감선도 그거 밑에 있고 이러니까 그 딱 2평선에 배열하고 1봉마감이 그 위에 있냐 아래에 있냐를 좀 이거 두 개만 봐도 좀 간단하게 보이지 않을까 여러분들이 뭐 완전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이거를 제외하고도 여러 가지로 조금 더 봐야 될 게 많기는 하겠지만 그냥 진짜 제가 생각하기엔 일반 투자자분들이 어차피 단타 칠 것도 아니고 좀 중장기적인 추세 투자를 가져갈 거면 제가 봤을 때 지금 제가 계속 알트코인을 간단하게 판단하는 1봉 2평선에 대한 이것만 가지고도 사실 여러분들이 지금 사야 되는지 지금 팔아야 되는지 그런 거를 그런 거를 파악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이거를 좀 활용을 해가지고 굳이 이제 막 어려운 이거를 막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 없이 아 지금 살 자리구나 아 지금 사면 되는 사지 않아야 되는 자리구나 이거를 좀 판단을 했으면 좋겠어요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또 올려주신 게 룸 네트워크 L O O M 이게 맞나요? 이건 것 같은데 울타는 개짱풍 렌더를 23년 2월부터 꾸준히 매수 중이시라고 파이팅 룸 네트워크 하니까 오랜만에 들어가서 업비트에 성장돼 있는 종목 네 맞아요 아직도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건 저도 아직도 있는지는 모르겠네요 하나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 이게 업비트 여러분들이 이제 19일날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 시행이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제 뭐 상장기준이나 상패기준이나 이런 것들이 다 다시 재검토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됐을 때 사실 여러분들이 주의해야 될 점이 뭐냐면은 내가 알티코인을 선별할 때 국내 거래소 점유율이 높은 종목들이 있어요 네 이게 국내 김치코인이 아니더라도 국내 거래 해외 코인이더라도 국내 거래소 점유율이 월등하게 높은 종목들이 하나씩 있거든요 그런 종목들은 여러분들이 사전에 조금 주의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은 이렇게 규제가 시행이 되고 그런 식으로 재검토가 들어갔을 때 만약에라도 혹시나 좀 상패를 놓고 그걸 하는 종목이 그게 된다면 그거에 대한 뭐 이게 차트 이런 거 다 상관없이 그냥 그런 이슈가 뜨는 것 이것만으로도 가격이 가격이 하락세를 보일 수 있어서 여러분들이 일단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포트폴리 종목들 중에 국내 거래소 점유율이 조금 월등하게 높은 종목들이 있는지 한번 또 체크도 해보시고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룸 네트워크도 마찬가지로 지금 아직도 워너마켓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지만 얘도 항상 상승장이나 이럴 때 위로 한 번씩 펌핑을 많이 주는 그런 종목이거든요 얘가 어떤 장기적인 비전을 갖고 끌고 가는 종목이라기보다는 그런 식으로 상승장이 크게 상승하는 그런 종목으로 활용을 많이 하는 종목이라서 그런 관점에서 볼 때 룸 네트워크는 저는 사실 좋게 보지는 않아요 지금 추세 자체도 계속해서 하락 추세예요 중장기적으로도 보시면은 이게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은 지금 어떻게 보면 사실상 지난 1년이 좀 더 높게 상승장이었어요 작년부터 해서 작년 23년 1월부터 해서 사실 상승장이 시작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상승장이 1년이나 넘은 시점에도 아직까지도 중장기 하락 추세다 이건 문제가 있겠죠 왜 상승장에서 얘는 상승장이 아니었던 거예요 코인이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이거를 좀 냉정하게 보고 왜 얘는 지금 시장 자체는 상승장인데 왜 얘는 중장기 하락 추세지 가져볼 필요는 있겠죠 그러면 얘는 적어도 우리가 끌고 가지 않는 게 좋다 포트폴리오에 굳이 구성하지 않는 게 좋다 그러면 이 친구는 네 그냥 뭐 아직 업비트에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찾아보니까 업비트에서 거래 중이고 뭐 지금 78.36원에 거래 중이기는 한데 아무래도 중장기적으로 거래가 되고 있기는 합니다 어쨌든 말씀하신 것처럼 상승장일 때도 오르지 않았던 상승장인데 하락 추세를 만들어가고 있는 거는 그거는 굳이 우리가 건드릴 필요가 없죠 잘 판단을 하시고 성투를 하시기를 기원을 합니다 댓글 올려주신 건 대부분 본 것 같은데요 더 보시고 싶은 거 있으시면 이제 또 다음 댓글 알아두시면 저희가 또 방송을 하면서 틈틈이 챙겨가지고 확인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어쨌든 알트코인이 아직도 추천할 만큼의 시장이 오지는 않았지만 비트코인이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좀 기대를 해볼 만한 시장인 것 같습니다 저는 CM이 갭을 채울 때를 기다리며 그때 DCA 한 달치 몰빵을 할 예정이기 때문에 그때 되면은 아 왜 또 제가 사니까 코인 떨어지죠 라고 할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살려니까 왜 오르죠 라고 또 물어볼 수도 있는데 제가 매주 열심히 괴롭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하고요 식사 이미 하셨으려나요 맛있게 하시고요 저희는 제 목요일 라이브 방송 때 뵐게요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